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오늘은 모공각화증, 흔히 얘기하는 닭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피부가 닭살이다. 무슨 말일까요? 팔뚝, 허벅지 이런 것들에 오돌도돌 올라온 것들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닭살, 닭살 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의학적 용어로는 모공각화증이라고 합니다. 모공각화증의 의미는 모공 내에 각질이 잘 탈락이 돼야 되는데 탈락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오돌도돌 쌓여 있어서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뭐가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거를 모공각화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피부 질환이 아니에요. 그냥 정상 변이 중에 하나로 보고 왜 생기는지도 잘 몰라요. 대부분의 유전적인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이 있는 경우는 본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 아토피가 있거나 피부 비늘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건조한 피부? 이걸 질환으로 보고 치료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여름에 민소매를 입거나 반바지 입거나 이럴 때 눈에 띄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고 이거 치료하고 싶다 하고 오셔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지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습제를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습제 쓰면 모공각화증이 사라지나요? 뭐 닭살이 사라지나요?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각질이 탈락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오돌도돌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습제를 잘 발라주면요. 이 각질이 좀 부드러워져가지고 조금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돌도돌한 게 아주 편평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어도 조금 이게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요. 육안으로 벗을 때 좀 눈에 덜 띄게 돼요. 보습제 쓰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습제만 사용하더라도 이 모공각화증, 닭살이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들 쓰는 보습제가 보통 보습력이 좋으니까 그런 거 사용하면 도움이 돼요. 두 번째, 비타민 A, 레티놀, 레티노이드 제품 사용하기 레티놀은 사실 제가 한 10번 얘기한 것 같아요. 미백에도 나오고 모공에도 나오고 정말 빠지지 않는 건데요. 실제로 이게 그렇게 쓰임새가 많이 있습니다. 각질을 턴오버를 빠르게 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각질이 지금 빠지지 못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거를 밀어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레티놀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호전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사용할 수 있고요. 보통 얼굴에 바를 때는 자극이나 빨갛게 되고 이런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팔은 얼굴에 비해서는 좀 덜 민감하기 때문에 얼굴처럼 엄청나게 걱정하면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너무 빨갛게 되거나 너무 자극이 심하거나 이러면 사용을 좀 중단하거나 혹은 간격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익스폴리에이션, 각질 제거. 당연한 거죠. 모공각화증이 각질이 많으니까 이걸 제거한다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당연한데요. 보통 저희가 아하, 바하 이런 화장품 있잖아요. 아하는 알파하이드록시아시드, 그래서 성분을 보면 글라이콜릭아시드, 락틱아시드 이런 것들이 있는 제품. 그리고 바하는 살리실리게시드. 이러한 것들이 있는 제품을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각질 제거 이렇게만 쳐도 혹은 아하 이렇게만 쳐도 굉장히 제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르면 모공각화증이나 닭살들이 좀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필링하기. 필링은 사실 앞에서 얘기한 각질 제거의 또 다른 물리적 각질 제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 필링이 그냥 일반적인 케미칼 필링도 있지만 알라딘 필링을 많이 하거든요. 알라딘 필링이라고 얘기하는 건 조그마한 스피큘 같은 미세 침들을 얼굴이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팔 같은 부위에 쭉 바르면 얘네가 안쪽으로 파고들었다가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이제 각질도 같이 밀어내는 뭐 좀 껍질 벗겨지고 그러고 나서 피부가 좀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알라딘 필링이 제가 모공각화증에서 치료할 때는 지금까지는 그냥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름이 알라딘이까요? 상품명을 알라딘으로 할 것 같은데 이 알라딘이 저도 모르겠어요. 찾아볼게요. 저희 병원도 이제 모공각화증 치료할 때 알라딘 필링을 하는데 시술하는 영상을 제가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피부 트래블러 지금 각질을 이제 묶여내는 스피머랑 같이 2분 3분 정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주세요. 고급스럽게 촬영도 고급스럽게 해주세요. 차 터나 발라딘 입지마 안 아프지 않아요? 별로 아프지 않아요. 떼벗기는 떼벗기는 느낌? 복질이 많은 거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그때 세게 써버릴 것 같은데? 엄청 세게 써버릴 것 같은데? 근데 살살 들어가 있잖아. 아 그래가 세게 안 세게 했다. 세게 했지? 밀키와 진정되면 진정머밍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10분 되시고 좀 빨가시다. 이거 닦아내도 저희가 진짜 많이 닦아드리긴 하는데 알갱이가 좀 남아있으실 거예요. 이거 물로 씻어내리는 게 제일 낫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얼굴에다 대면 또 따가워요 이게. 아 근데 팔도 따가울까? 괜찮을 것 같아요. 팔은 두꺼워서. 따갑다니까. 이렇게 하면 더 따가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닦는 게. 알았어요. 물로 할게요. 소울. 알라딘 필링하고 나서 지금 각질이 생긴 건데 되게 가려워요. 이게 하고 나면.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해보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안 하시는 게. 일단 다 끝나면 좀 피부 깨끗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모공각화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공각화증 관리하는 법. 첫 번째 보습제 바르기. 두 번째 레티놀 제품 사용하기. 세 번째 각질 제거하기. 네 번째 필링하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관리와 어느 정도 호전을 볼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마치고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풍기인견 이런 거 좋다고 하잖아요. 네. 괜찮을까요. 그걸 빼주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풍기인견. 그거 다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 쓰면 좋나요. 이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